저 오늘 렌즈 꼈는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? 이게 살짝 라벤더 색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. 즐겨서 잘 쓸 것 같습니다. 렌즈 광고주 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 저희 한 번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스튜디오 춤 짱. 네. 스튜디오 춤 짱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N.I.F.M 돌아왔습니다. N.I.F.M 10개월만. 수춤 오랜만에 왔는데 당연히 좋죠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한 번 해볼까요? 화이팅 해봅시다. N.I.F.M 화이팅. 렛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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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것 같아요. 잘 하세요. N.I.F.M입니다. 수축하십시오. 수축하십시오. 화이팅. 수축하십시오. . 수축하십시오. 상태받츠고. 휴대전화. 수축하십시오. 조입니다. 이승입니다. 차서에 있어. 리허설을 마치고 본방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기분이 어떠세요? 제이프 씨. 뭐예요? 해본적인 느낌이야. 이거 일어나서... 목소비가 좋지 않나요? 오늘 잘생기겠습니다. 굉장히 잘생겼어요. 아 진짜요? 진짜. 나이스. 이거 누구? 여기? 추운 거 지금. 아 추운 거. 안녕하세요. 원래 이렇게 해서 안 하셨네. 원래 이렇게 한 노래죠? 네. 항상 친근한 수춤이기 때문에 오늘 또 편안하게 저희의 실력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파이팅! 수춤 2행시 한 번 해볼게요. 네. 수. 수근하게. 오. 춤. 춤추다 가겠습니다. 오. 좀 잘했지 않나? 너무 평범해서. 저도 하나. 평범하다고 했던 제이 씨 한 번. 오케이. 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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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재미없는데? 진짜 재미없다. 진짜 재미없다. 자체 편집점. 하겠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요. 이 환경. 이 냄새. 저 성인 됐어요. 어 그렇네. 아 그렇네. 어 장난이 아니었지. 예. 트램이 아직도 귀여운데. 네. 저희 다크블러드 앨범 소개 한 번 해주시고요. 네. 다크블러드는 이제 운명의 상대를 제외한 굉장히 오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고요. 일단 이번에 니키가 또 참여를 했죠. 그 얘기 한 번 해주시죠. 이번에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짰어요. 아니요. 아니요. 두 분만 둘이 아니고요. 딱 봐도 이제 제 스타일의 안무가 있을 거예요. 아니요. 말해주세요 어디 짰. 그럼 니키가 짱보만 한 번 쳐주시죠. 아니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. 여기 파트가 제 파트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짰지 이거? 너가 짰지. 너가 짰지. 제가 짰습니다. 예. 예. 잘하네. 잘하네. 이거 이거. 마인넥. 아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. 마인넥. 피자 위에 나오는 거. 제 형 손가락. 한 번 해주시죠. 신기하다. 피자 고정할 수 있어요 이거. 이거 정말 엄청난 개인기인데 왜 예능 나가서 안 해요? 왜 안 하죠. 독수리 몇 살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. 터질 것 같습니다. 이거보다 이게 막 어렵다 이런 거. 근데 이거보다 이게 더 어렵다. 아니 근데 이게 어디다 가면. 여기가 좀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. 이번에 사실 한 번 해주시죠. 시각 PD님. 제이 씨. 의상 하면 되시잖아요. 맞아요. 네. 무화한. 뭔가 되게. 무화한. 엘레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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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으로. 이렇게 입게 되었습니다. 네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자 오늘 촬영도. 여기 예능 에디션인데. 오늘 촬영을. 네 그럼 저희 오늘 촬영도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가자. 이쪽으로. 이쪽으로 가야지. 이쪽으로 가야지. 이. 나도. 필수 붙였어요. 희소침을. 빼기 어려운데. 끝났어. 혹시 저 카메라 좀. 잘 나오는지. 뮤비 빼고 무대 촬영이 이번에 저희가 처음입니다.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. 오케이. 턴 미쳤는데. 턴 미쳤는데. 턴 미쳤는데. 턴 미쳤는데. 턴 미쳤다. 오 종생. 종생이 턴 미쳤다. 종생이 턴 미쳤다. 턴 미쳤다. 제이크 남자 됐어. 몰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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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리 해줬다. 그럴 뜻이야. 제이크 턴 미쳤다. 나이스. 나이스. 연습 문제. 남도일. 오 잠깐만. 남도일. 잠깐만. 내 뒤에 수천 개의 의심. 내린 수치하는 의심. 근데 위보스로 알겠다는 건 뭐지? 팬분들이 위보스로 이렇게 퀴즈 냈어요. 똑같이. OK. NIF은 조선 퀴즈. 가보시죠. Let's go. 사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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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사량. 니키. 폴라로이드 러브. 사랑. 존스던 그 감정. 맞네. 나보다 좀 잘하는데? 나 폴라로이드 러브 같긴 했어. 다음 건 마신다. 이마에. 약간 아 이러고 있는 거야. 애매해. 제이크. 선수 선수. 제이크 형이 맞았다. 모르잖. 모르잖. 엔하이프네. 그거 있잖아요. 선우. 선우. 기분타니까 운명의 화살밀 속에서. 아 왔네. 너무 어렵다 이거. 내가 맞췄어. 사이. 사. 희승. 세상이 별안간 뒤집혔어. 와. 오. 오. 뒤집혔어. 이건 터예요. 뒤집혔어. 아 한 개도 모르겠네. 다크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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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어인가? 다크한. Japanese 버전도 있어요. 아 정원. 달콤한 향기. 붉은 빛 송본이. 아. 내가 보니까. 후렴이 나오잖아. 후렴에 많은 사람들이 잘 맞추네. 나는 희승이 형 후렴 많은데. 난 내가 운동을 맞춰. 1130점. 운동의 국료 전문점. 가보시죠. 맞춰야겠다 이건. 앨범만 알려주세요. 너의. 제이 파트. 제이 파트. 제이 파트요? 아 제이 형 파트요? 과거의. 어린네. 어리석은 오만. 내 파트인데. 어? 맞는데? 그 파트인데? 희승. 정원. 아니. 다들 인식이 안 좋아. 오케이 니키. 가라의 편의. 바이트미 송훈이 형 파트. 과거의. 제이 파트니까. 오 맘. 오? 뭐야? 과거의. 꼬만네. 오 맘? 오. 오. 뭐야? 정원 떼어. 찐크. 찐크. 오만. 오만. 형. 아니야. 선은 선은 선은. 오만. 모야. 어린네. 어린네. 어린너너뛰. 어린너너너뜰. 어린너너뜰. 오만이 뭐냐? 아니 니키가 니은하고 니은에 헷갈렸던 어제도 장미를 쓰는데 잔미라 썼다 잔미 잔미 아 근데 일본어는 또 그럴 수 있어 일본어 원래 그게 없잖아 니은이 형이 비슷해 5만이에요? 니은이 형이 비슷해 야 그래도 이 정도 잘해요 제가 틀렸으니까 니키가 제 1경보다 한국어 잘해요 근데 뭔 소리에 있어? 야 5만 조용히 해 5만 조용히 해 5만 조용히 해 5만 조용히 해 마스크 쓰고 다 갖다 지시고 있어 5만 조용히 해 2만 조용히 해 결국엔 1만 조용히 해 귀여운 거 오케이 좀 강화지게 해줄게요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 내 시야야 몸에 힘을 가진 감정적인 거 같아 볼 수 있을까? 고기, 알고! 다시 연결해줘 날 삼켜 날 삼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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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지? 뭐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절부절해 삼킥 제 생일선물로 바랐는데 해외를 갈 때마다 가져가서 찍었었거든요? 뭔가 나름대로 추억이 생기고 좋더라고요 앞으로 좀 많이 찍어볼 생각입니다 제이 형도 카메라를 샀거든요? 그거 보고 저도 좀 카메라를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마디 능력 되는 상황 앞으로 저도 연습을 좀 해볼까 해서 한번 사볼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냥 폴라로이드로 찍는 게 조금 더 이게 남는 게 좀 좋아서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등장 놀라셨죠? 폴라요? 네 네 에어 에어 응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어요. 움직이는 거예요? 아 할 때 보다니. 어? 정원이 스파이다. 아 그렇네. 스파이. 아니 저 방금 찍어달라 하셨는데? 아무것도 하나도 안 되잖아. 스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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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찍기. 못 쓰잖아요. 왜? 표정에서 뿐인데 왜 못 써? 넋이 나간 표정이잖아요. 아 못 써요 이러면. 형 같이 왔다. 이렇게 말하다가 메이킹 오면 얼음이 돼. 오케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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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해볼게요. 오케이 네 해볼게요. 가자. 파이팅!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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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하나! 하나! domin니까! Billie인덱! 둘! 하나! 내게로 다시 와 타임에 소원을 안 하면 지새가 없지 않은 바이러스 아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금까지!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가 또 이제 수축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곧 활동이 시작된다는 의미죠. 그렇죠. 많이 관심을 드립니다. 오케이, 그러면 형이 오늘 드림공이었으니까 마무리로. 제가 스파이었습니다. 아 예. 아 망했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제가 미션을 망하게 됐습니다. 형 미션 봤을 때 안무 이렇게 하는 거 배우고 앞에서 말하셨죠? 실패하면 애교해야 돼요. 어? 나이스. 맞아. 오케이, 애교 타임. 그럼 그러면 어때요? 쭈. 가와이 끝에 고매요. 좋다. 제가 엔딩을 하겠습니다. 그러면 희생이 형 애교를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애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6, 5, 6, 7, 8, 쭈. 가와이 끝에 고매요. 못하겠어, 못하겠어. 안녕. 컴 스튜디오쇼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스튜디오. 춤. 구독. 좋아요. 아니면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Let's go, let's go. Let's go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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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